일단 전통이 깊은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출연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번 연주를 통해서 제가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하는 곡은 피리산조라는 전통적인 민속음악인데요 여러가지 좋은 선생님들이 작곡하신 새로운 곡들도 많지만 전통적인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산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중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동아리 사물놀이 부에 들어서 그냥 취미로 국악을 하다가 국악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피리라는 악기를 처음 보고 그 매력에 빠져서 피리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일단은 끊임없는 연습으로 저를 단련하고 더 많은 연주에 출연해서 저의 경험을 쌓고 또 피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 악기를 가지고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불로 1, 2, 3, 4, 5, 5, 6, 6, 7, 8. 1, 2, 3, 4, 5, 6, 7, 8. 2, 3, 3, 4, 5, 6, 7, 8. 다시 시작 계속 시작 왕 다시 느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